그래도 성경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있잖아. 절에 와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요? 절에 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왜냐하면 내가 기독교 신자라 종교를 가지게 된 계기가 뭐... 부활절 날 계란 좀 얻어먹으려고 갔다가 아니 뭐 도대체 뭘 원하는 건데? 빵 가서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매달렸다 이 얘기 듣고 싶어서 그런 거지 사실 제가 어릴 때 많은 풍파가 있었잖아요 내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때 많이 의지를 했지 사실 종교는 다 화합 분위기잖아요 거부감은 없지만 깊이는 안 들어가려고 하지 절에 와도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거든 어 여보 여보 나 물어볼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유튜브 찍는다고 절에 왔거든 108배를 해야 된다는데 해도 돼? 해? 그거 뭐 콘텐츠인데 뭐 안녕하세요 잘 뵙겠습니다 혹시 여기가 어딘지는 알고 오셨나요? 여기 절이요 저는 이곳 수국사에서 템플스테이를 담당하고 있는 관음이라 합니다 관음? 맞습니다 그러면 관음의 음이... 소리음 소리 음악 할 때 음... 네 맞습니다 저도 음악 하는... 왜 오셨어요? 얘네가 뭐라고... 그게 아니고 제가 의외로 생각도 많고 아 진짜 생각이 없구나 내가... 혹시나 학창시절에 기억이 닿는 선생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아... 이수만 선생님 아 그렇다면 그분을 존경하시잖아요 존경합니다 숭배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네... 아 잠깐 숭배 할 뻔 했습니다 SM인가요? 네 SM 1호 갔습니다 아... 스님이 어려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네 저희 어머니 세대에서... 어머님께 여쭤보시면... 돌아가라... 저희 어머니도 들어가셨습니다 네... 조금 불안정하지 않나... 내 마음을 전부 다... 알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네 ㅋㅋㅋㅋㅋ 부처님? 아니죠 그 또한 타인이잖아요 다른 존재잖아요 아 내 자신? 그래서 우리 불교에는 이런 가입증이 있습니다 원효대사의 해골물 일화에 나오는... 아... 그 해골물... 그 검정고시에 나왔던 시험에 나왔습니다 아 저도 예전에 잠결에... 담배꽁초 들어간... 생수병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 아 근데 이제 담배꽁초라고 인지를 하고... 일어나서 뱉거나 이러지 않고 삼켰습니다 목이 너무 마려웠고... 목이 너무 마려웠고... 제가 생각하기 나름 아니까... 이 마음이란 존재... 어디 있는지를 어디로 갔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만 있다 하면은...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될지... 어느 정도의 힘으로 통제해야 될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음대로 한 명이라고... 아 제 마음대로요? 마음의 이유를 찾아주십시오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거에 대한 이유? 네 마음이 그쪽으로 움직인 이유예요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답을 찾았으면 내가 조기간에 앉을 수 있지... 정확한 해답을 찾는 그 순간은 저 자리예요 하하하하 제가 자리 하나만 마련해놓겠습니다 나 여기 있지? 출가진 19년... 스님이 된 지는 16년째예요 아... 그때 한창 고등학생이셨으면 막... 재밌는 것도 많았고 그랬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아... 일진이셨나요? 멀리 가요 하하하하 진짜 공이에요? 아 이게... 앞에 기둥 하나 둘 셋 넷 뒤에 기둥 하나 둘 셋 넷 색깔이 다르죠? 금 페인트입니다 아... 금이 말 그대로 금값이다 보니 한돈이 20만 원 넘어요 지금 일금은 10만 원 넘어요 아 그래요? 우와 왜 이렇게 비싸? 그걸 제가 왜 하느냐 금을 다시 파두고 있어요 아 다시? 우리 집에 금이 좀 많습니다 아 지금 해요? 어 하는 거 앉아서 말씀드려야 돼요 네... 아... 아... 진짜... 마지막으로 절 해보신 게 없는데... 나는 내 노래 가사에도 무릎 꿇지 말라라는 가사가 있어 그렇다면은 아닙니다 절의 의미를...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불교에서 절하는 모습이 아주 특이한 모습이 하나 있는데 어떤 모습인지 아실까요? 손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를 제가 되게 특이하게 봤어요 맞아요 접쪽내라 보입니다 접쪽내요? 붙일 적자에 발족자 예의의 자를 사용합니다 아... 발을 붙여 예를 표하다는 뜻으로 내 손바닥에 발을 붙이는 거예요 누구의 발? 부... 부장님? 아니요 내가 존경하는 얘의 발 발이 없는데 어디다 붙여요? 존경하는 얘 아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당신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발조차도 하나님한테 절한 걸로 생각하면 말씀인 거죠? 네 맞죠 성경 9절에 다른 형상이 절하지 말라를 얘기하고 내가 108배 안 하려고 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와 역시... 그래서 이것은 그냥 장소로 써요 네... 개수도 셀 거예요 뭐? 이게 정확하게 108개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만삼 하시고 물을 올리고 땅을 짚고 발끝이 펴고 몸을 쭉 붙여서 눈만 빠져요 손을 뒤집어 올립니다 눈을 묶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거 구멍하셨으면 한번 깨시고 한번 하고 이것도 깨고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언제 끝나? 10번만 하자 인간적으로 평화 안정을 느끼고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평화 안정... 이미 다 느꼈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아이씨... 아이씨... 108배 처음 해 본다 그러니까 나 이거 할 때는 제대로 해야지 하아... 지금 공예인 하세요? 왜요? 이건 끼워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다 끼워야 될 거... 예 잘했다고 그리고 이거는 다 끼워야 될 거 아니야 스님이... 선배님이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가는 대로 아니 이렇게 해서 108배 끝나는 것까지도... 아 이거 또 언제 다 끼워 끼는 게 더 힘들다 씨 108배 하시면서 겁내가 씻겨 나갔는지... 번아웃이 왔어 지금... 지금 내가 번아웃이 왔다고 유튜브 하면서 번아웃을 와보긴 처음이야 사실... 아 이거 보고 오신 거예요? 아니 왔는데 이렇게... 아 예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힘드시죠? 무슨 맛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 맛있는데요? 이게 좀 제가 스님한테 무례한 질문일 수도 있고 한번 좀 물어볼게요 여쭤보고 싶어서 저 진짜 궁금하거든요? 살다 보면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이나 욕구가 과도하게 침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니까 아 그렇죠 다스리냐고요 다스리고 해결을 하시는 지가 제일 궁금... 욕심은 어느 때 난다고 생각하세요? 욕심이요? 뭔가를 과하게 원할 때 왜 원하죠? 갖고 싶으니까 왜 갖고 싶죠? 왜 갖고 싶다... 근데 우리가 욕심을 낸다는 것은 나 아닌 누군가는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제가 근데 말했잖아요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보라고 그런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제가 가능하다 스님들이나 이런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이 욕망이 인간이니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결을...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생긴 이후부터 찾아야죠 그래서 해결방안을 찾죠 그럼 그런 욕구가 생기거나 생각이 떠오를 때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서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되면 스스로도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마음일까요? 스님이 TV를 잘 안 보시니까 잘 모르시는데 지금 전 국민들은 다 알거든요 TV를 보셨던 분들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인격이 멈춰버렸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제 그 이후에 어떤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심하게 오고 어떤 상황이 오면 14살 때 현진형으로 돌아가서 그때 제가 행동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발적인 상황도 많이 일어나고 욱 하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제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후회를 하시나요? 대부분이 후회를 해요 후회라는 것은 항상 보면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를 보았을 때 하는 게 후회예요 41살의 현진형 씨가 14살의 현진형 씨를 바라보는 거죠 여기서 애 살 때 선택을 계속 똑같이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은영 박사님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아, 정말요? 왜? 다시 고개를 돌리는 힘 이 힘은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것도 똑같아 현진형 씨는 14살 때의 나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콤한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신 시점인데 그게 달콤했을까요? 살아계셨던 거 저는 솔직히 스타가 되고 대한민국을 뒤흔들 때보다 엄마가 살아있었을 때 13살, 12살 때가 가장 행복했던 거 같아요 보고 싶은 거죠 그리운 거구나 네 더 보게 되는 것이고 어.... 와... 와... 오간음 스님이 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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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분이 유명한 건 알고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제가 그분 프로에 나갔는데 그것 또한 본인이 헤쳐나가야 된다는 말을 그분이 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스님도 이제 똑같이 하니까 아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알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의미를 아 이제 불교가 뭔지 알겠어요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지금 그 미천한 것이 또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럴 수도 있는데 나 스스로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인정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불교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이런 말도 쓰긴 해요 진정한 나를 찾아서 마음에 소리를 들으셨나요? 오늘 솔직히 처음에 장난기가 가득했었어요 나는 근데 하다보니까 내 스스로가 결정하고 내 스스로를 다스리고 뭐든지 나로 인해서 뭔가가 됐다라는 그 부분이 이해가 되는 순간부터 진지해지더라고 내가 정말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얽매이는 삶이 나 자신한테 엄청나게 스트레스와 발전을 저해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준다라는 걸 끼우치고 앞으로는 어떤 상황을 저질러도 후회하지 않고 앞만 보고 경주마처럼 달려갈 곳을 굳게 다짐합니다 아 이거 엑스카라 신상 나와서 입고 왔는데 이거 가리잖아요 저는 저녁 예절로 다èle 이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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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절로 이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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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븐